그러니까 이제 남반불교 근본불교 수행을 대체로 비파사나라고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비파사나 루트리카고 그 이름 제목도 비파사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비파사나보다는 그런 수행들이 사마타 수행이죠 비파사나는 지혜를 의미하는 거에요 그래서 비파사나는 가장 높은 수행이에요 실상을 보는 거잖아요 깨뚫어서 본다고 뭐를 보느냐 실상을 보는 거에요 교체님께서 비파사나로 성부를 하셨어요 실상을 보셔서 이렇게 자신의 그런 참본성을 온전히 이렇게 알아보시고 또 이렇게 뭐라고 하지 공한 그런 현상과 이런 공한 본질을 자신과 현상의 그런 공한 그런 본질을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비파사나가 해탈 비파사나가 성불 비파사나가 지혜를 의미하는 거에요 그래서 지혜로 이제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해탈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비파사나는 가장 높은 수행이다 보니까 누구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처음부터 비파사나 수행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근본불교에서 보통 이렇게 비파사나가 하는 수행은 보통 이제 호흡관찰이나 이런 것은 몸관찰이나 이런 것은 사마타 수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수행은 이제 이런 거에요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은 사마타 그냥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마타와 비파사나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은 저기 사마타 호흡의 본질을 아는 것은 호흡이 이렇게 뭐랄까 호흡의 그런 본질을 아는 거 호흡이 이렇게 무상하고 실체가 없고 이런 것을 아는 것은 비파사나 예를 들면 소리가 들리는 것은 사마타 소리가 들리는 것은 사마타 소리에 무상하고 소리에 자체적인 이런 소리에 자성이 없고 뭐랄까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이런 실체가 없는 공한 본질 이것을 아는 것은 비파사나 그러니까 소리를 알아차리는 것은 사마타 소리에 실상을 알아차리는 것은 비파사나 이런 실상을 보는 것 이렇게 그래서 실상이 뭐예요? 불교에서는 고, 무상, 무아, 공성, 그리고 불성 이것을 보는 것이 비파사나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도 이렇게 깨뜨려서 그 고, 이렇게 고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번 단계에서 배울 건데요 그 고통에 대해서 이제 고통이 이제 일반 고통은 잘 우리에게 보이지만 그 깊은 그런 이제 미세한 고통은 우리에게 안 보여요 이제 그것을 부처님께서 깨달은 거예요 그 우리에게 안 보이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통을 이제 깨뜨려서 보는 게 이제 비파사나 그래서 이 개념을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든지 간에 그러니까 뭐 언어 이렇게 뭐 그렇게 불러든지 그 개념은 이해하시겠죠